네, 이번에는 V-Ray Material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케치업 예제 Material Next 버전 한번 열어보시면 열어서 렌더를 걸면 렌더가 이렇게 될 거에요 뭐 렌더링에 특별한 세팅을 네, 한 건 아니고요 이리디언스 맵하고 그 네, Environment 지금 뒤에 보면 백그라운드가 조명에 보면은 돔 라이트 적용 됐고요 약간 이 창문에다가 V-Ray 조명 썼어요 V-Ray 조명 썼고 태양은 껐고요 그쵸? 네 포털 라이트를 썼네요 제가 포털 라이트 뭐 특별한 세팅은 아닌데 뭐 이거 좀 특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포털 라이트는 이제 외부에 있는 조명이 실내로 잘 들어오게 해주는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렉탱글 라이트의 그 에큐레이트를 체크를 했고요 포털 라이트 외부에 있는 조명이 잘 들어오도록 지금 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조명을 그 세팅을 해서 쓴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앞으로 재질해서 리플렉션 이라던가 이런 게 들어갈 건데 그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한 것 뿐이고요 그냥 여러분 그 제가 이제 앞서 설명해 드렸던 기본 세팅을 쓰시면서 렌더 렌더를 세팅을 만들어 가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재질 테스트 해보려고 그냥 만든 거라서 어쨌든 현재 상태는 이렇습니다 이제 재질 할게요 재질 그 기본적으로 재질 만드는 데 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볼 건데 현재 그 제가 지금 재질 창을 보면 스케치업의 재질 창이랑 V-Ray에 V-Ray 어셋에서 볼 수 있는 여기 재질 창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재질이랑 보시면 여기도 움직이죠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선택이 되고 여기서 클릭을 해도 또 선택이 됩니다 네 그래서 둘이 서로 연동이 돼요 연동이 되고 연결되어 있고 음 네 그래서 어 재질을 만드는 것도 이쪽에서 새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여기서도 새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플러스 버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고 자 렌더 엘리먼트 지오메트리 라이트 뭐 있는데 맨 밑에 머트리얼 해서 우리는 다른 머트리얼 보다는 그냥 제너릭을 선택을 할 겁니다 다른 머트리얼들은 그 저희가 음 배울 내용은 아니고 네 오버라이드나 래퍼 정도 가끔 쓰긴 합니다 카페인트 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긴 할 것 같고 투사이드는 뭐 양쪽면 뭐 재질이고 임이시브 좀 쓸 거고 네 뭐 그런 재질들인데 이제 제너릭을 쓰면 일단 제너릭을 쓰면 제너릭을 써도 여기서 했던 다른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뭐 이제 이런데든 하여튼 추가해서 여기구나 네 여기 어디 레이어라던가 이런 걸 추가함으로 인해서 다른 레이 그 재질들을 네 여기서 이제 표현되는 재질들을 쓸 수 있어요 어쨌든 제너릭을 만들면 제너릭이라고 재질이 하나 생기죠 네 여기도 제너릭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네 이렇게 해서 제너릭 하면 제너릭 두 번째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새로운 재질을 만드는 거고 네 여기서 이름을 바꾸면 이쪽에서도 바뀝니다 이제 재질을 지금 찾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재질 이름을 쓸 때는 저는 이제 주로 앞에 숫자 영령을 붙인다 거나 이러면은 이 재질 창에서 찾기가 좀 쉬워집니다 얘는 작은 아이콘이라도 있고 색깔이 있어서 찾기 좀 쉬운데 얘는 좀 찾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앞에 숫자 영령을 붙이면 제가 만든 재질이 제일 위로 올라가니까 좀 찾기가 쉽죠 자 어쨌든 재질을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재질 이름도 바꿔 봤어요 마우스 우클릭에서 리네임을 하시거나 더블클릭 하시면 되고요 재질의 적용은 재질의 적용은 선택을 하고 이 재질에서는 마우스 우클릭에서 어플라이 투 셀렉션 하시면 돼요 보면 이제 선택된 걸 재질로 입혀줍니다 물론 여기서 클릭해서 페인트 버튼으로 이렇게 재질을 입혀줘도 상관없겠죠 재질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 더 알아볼 건데 아까 여기서 눌렀었잖아요 자 여기서 재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창에서 뻔한 거긴 하지만 크리에이트 재질인데 여기서 이걸 누르시면 재질이 하나 만들어지고 이 재질이 여기서 만들어질 때는 지금 네 여기 머트리얼 이라고 또 재질이 만들어지죠 자 여기서 M1 이라고 되어 있는 재질 눌러보고 또 크리에이트 만들어 볼게요 네 이번엔 핑크색 나오죠 오케이 자 마젠타 재질이 나왔는데 M2 무트절 2 지금 보면 근데 M1이 선택되어 있죠 원래 연동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크리에이트에서 만든 머트리얼 2번 머트리얼 2번이 만들어지면서 선택이 되긴 하는데 여기서 연동이 그때 잠깐 안 됐어요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연동이 다 된다고 했는데 네 여기서 보시면 M2를 했을 때 크리에이트 버튼 눌러서 머트리얼 3번 그 다음에 오케이 눌렀을 때 머트리얼 3번이 선택되어 있지만 여기는 M1이 선택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컬러를 이렇게 해서 바꾸면 다른 게 바뀌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한 가지 더 볼 거는 여기서 M1이나 M2 뭐 얘네들은 지금 리플렉션이 들어가 있는 애네요 반사 근데 그 M3 M2 M1 아 머트리얼 1, 머트리얼 2, 머트리얼 3은 보시면 알겠지만 디플렉션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제재를 만들 때 새로운 제재를 만들 때 이 창에서 만들면 아까 만든 M1 M2 M3 이런 재질들이 새로 만들어질 때 차이가 뭐가 있냐면 여기서는 얘가 가진 리플렉션은 복사가 안 돼요 그쵸 근데 여기 M1에서 여기서 이 머트리얼에 제너릭 만든다고 해서 이거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마우스 우클릭에서 듀플리케이트를 하면 복제가 돼요 그쵸 지금 네 듀플리케이트 듀플리케이트를 하면 지금 뭐가 복제됐지 네 M2 M3 네 여기 복제가 됐죠 자 이 복제된 애들은 당연히 똑같이 이 세팅 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좀 헷갈리실 텐데 이번엔 M2로 해볼게요 M2를 했을 때 크리에이트로 눌렀을 때는 이 컬러 정보만 그대로 오지 나머지 M4죠 지금 워트리얼 4 이 워트리얼 4에 보시면 리플렉션 값이나 이런 것들은 따라오지 않았어요 이 말은 이 재질의 이 재질의 이 복제 시스템이 스케치업 스케치업은 내가 선택하고 있는 거를 클릭해서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이 선택된 머트리얼을 복사해서 나와요 근데 복사 되었던 머트리얼이 복사 되었던 머트리얼 네 얘가 V-Ray에 있는 그 재질에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얘랑 얘랑 지금 다르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그 재질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텍스처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얘를 누르면 크리에이트 머트리얼을 하면은 이 재질이 들어간 상태로 새로운 재질이 만들어져요 M6 머트리얼 6이죠 머트리얼 6이 만들어졌지만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리플렉션 먹어있던 이 느낌하고는 다르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어요 아이고 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재질이 리플렉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기타 다른 옵션들의 적용이 이제 안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머트리얼을 복사할 거면 얘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듀플리케이트 하셔야 돼요 그쵸 네 그래서 복사하는 게 좋고 여기서는 선택을 하실 때 얘를 누르고 그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복사가 되긴 하는데 그다지 네 이거 똑같이 얘랑 똑같은 걸 쓸 거면 모르겠는데 네 그냥 스케치업에서만 똑같이 똑같이 쓰는 거면 모르겠어요 스케치업에서만 근데 Vray 렌더를 할 거라면 두 개를 복사해 봐야 텍스처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를 때는 저는 이 디폴트 이걸 눌러주고 크리에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기본 머트리얼이 그냥 흰색이 만들어져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금 보시면 워트젤 7번 워트젤 7번 같은 경우는 그냥 흰색이 들어간 제너릭 흰색이 흰색 제너릭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재질 복사를 이렇게 쓸 때도 만들 때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좀 길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네 별거 아니지만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재질을 자꾸 네 쓸데없이 재질을 이런걸 선택하고 있으면 만들어질 때마다 막 다른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텍스처를 또 막 꺼야 되고 계속 네 이런 번거로움들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으면 재질 만들 때 여기 있는 디폴트 버튼 누르고 크리에이트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제너릭으로 해주시면 새로운 머트리얼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질이 사용되지 않는 재질이 이제 많이 늘었죠 이럴 때는 지우는 방법은 어 여기 보시면 디테일 메뉴에 퍼지 언유지드를 누르시면 사용되지 않는 머트리얼들을 다 지워줍니다 현재 재질 창이 사용되지 않았던 머트리얼들은 다 지워져요 그쵸 얘도 깨끗이 지워졌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퍼지 언유지드가 있어요 그쵸 사용되지 않는 머트리얼들은 지워준다 자 그런데 어 여기 보시면 세모 버튼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이게 사용되고 있는 머트리얼 이거는 현재 창에서 사용되고 있다 핑크색 노란색 파란색은 없었는데 그쵸 그거는 이제 레이어에 감춰져 있거나 네 별도의 레이어에 감춰져 있거나 아니면 컴포넌트에 사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컴포넌트에 있는 오브젝트 중에 하나가 얘를 사용하고 있을 때는 저렇게 재질이 사용되고 있다고 표시되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컴포넌트에 있는 것들이 현재 그 화면에 쓰이지 않고 있다 여기 있는 컴포넌트가 어 이 레이어 라던가 이런데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냥 어 있다 그러면 그냥 여기 컴포넌트에만 있다 그러면 이 용량 차지를 하거든요 세이브를 할 때 여기 있는 컴포넌트도 같이 저장돼요 현재 여기 지금 보시면 인 모델에 있는 다른 컴포넌트들이 어 그냥 그 사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량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컴포넌트에서 일단 지워 주시고 컴포넌트에서 사용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네 이걸 이렇게 이거 있죠 이걸 쓰면 네 인 모델에 보면 얘가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죠 얘는 이제 네 있어요 근데 여기 재질에 가보면 네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질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색깔들이 그래서 여기 재질이 이렇게 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퍼지언유지를 눌러도 네 표시도 안 되고 네 지금 이제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지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지워도 얘를 델리트로 지워도 역시 또 퍼지언유지도 안 되죠 그래서 얘를 지울 때는 여기서 보면 얘 여기서 퍼지언유지도 먼저 해줘요 컴포넌트에서 그럼 없어졌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재질창에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 이제 생겼죠 그래서 여기 가서 또 퍼지언유지도 해주면 재질이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여기서 퍼지언유지도 재질을 정리하는 방법까지 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네 그래서 간단한 네 그 트리얼 기초에 대해서 좀 알아 볼게요 자 우선 보시면 새로운 재질을 다시 만들어야 겠네요 네 제너릭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 제너릭에 보면 디퓨즈가 있어요 디퓨즈 디퓨즈는 그러면 버튼 열차을 좀 가까이 놓고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디퓨즈 컬러 여기 있는 컬러에요 그쵸 그래서 rgb 로 바꿔 놓고 얘를 클릭했을 때 보면 여기 rgb 여기 색깔 이 숫자 있잖아요 숫자 네 그 다음에 여기 얘 어 네 네 여기 보시면 얘는 이제 0에서부터 1 사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0에서 2호 네 이걸로 바꿔주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129 129 여긴 128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좀 다르긴 하네요 여기서 어 근데 여기서 제가 네 0 0 0으로 바꿔 볼게요 자 블랙이 나오죠 네 다시 클릭해 보면 0 0 0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컬러 피커를 눌러놨기 때문에 여기서 숫자를 바꿔도 서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여기 색깔은 바뀌긴 하는데 얘가 바뀌진 않죠 왜냐하면 컬러 피커는 지금 재질을 선택하는 창이기 때문에 얘는 서로 지금 연동이 되는 게 아니라 얘 둘이 연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제가 이제 피커를 누르면 바뀌죠 얘가 다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클릭했을 때 네 여기 있는 숫이 이제 비슷하게 가죠 어 근데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뭐 그래도 1 차이예요 아마 얘랑 얘 값이랑 얘 값이 1 차이가 나는 거 같아요 별건 아니니깐 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서 제가 숫자를 입력해서 바꿀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클릭을 하면 네 재질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diffuse 는 컬러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텍스처라고 돼 있잖아요 이 텍스처 텍스처 부분은 네 텍스처 부분은 네 여길 텍스처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텍스처가 여기 들어갔죠 들어갔고 텍스처의 크기만 정해줄게요 음 2000 정도 네 3000 자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네 여기 제너릭에는 텍스처가 네 들어갔는데 좀 전에 표시가 안 됐었죠 네 그쵸 표시가 안 돼요 자 여기서 텍스처를 지정을 하고 네 여기 봐도 현재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여긴 들어가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 바로 연동이 되지 않았죠 지금 그래서 제가 체크를 껐다가 다시 켰는데 다시 나오네요 네 가끔 이런 오류들은 있습니다 버그 버그 일종의 네 자 어쨌든 여기서 다시 나오게 할 때는 제가 체크를 좀 했었죠 얘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눌러서 다른 재질을 여기서 별도로 뭐 이렇게 해보고 네 한번 몇 번 시도를 해 보시면 적용이 될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텍스처가 이렇게 바뀌고 제가 이걸 바꿨어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여기도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이게 연동이 잘 안 된다면 버전이 이제 났거나 그런 겁니다 오류 네 오류가 오류가 났거나 해서 여기가 안 보이면 네 여기서 네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바꾼 재질이 렌더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재질을 제가 여기서 얘를 썼다 근데 여기는 안 바뀌어 안 바뀌더라도 여기서 세팅한 것으로 렌더가 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고 네 어쨌든 됐습니다 연동되고 그 다음에 오퍼시티 값이죠 자 오퍼시티 값 자 여기서 오퍼시티 값을 낮추면 투명해져요 네 얘는 어떤가요 얘는 투명해지지 않죠 여기서 오퍼시티 값을 낮출게요 낮춰졌죠 다시 오퍼시티 값을 높이겠습니다 여기 오퍼시티 값하고 두 개는 서로 네 연동이 안 돼요 오퍼시티는 그래서 이제 유리 재질 같은 경우 간혹 네 유리 재질 같은 경우를 제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었고 지금 걔가 머트리얼이 여기에 만들어졌죠 근데 여기서 제가 오퍼시티를 줬어요 투명해졌어요 그쵸 투명해졌는데 투명해졌는데 투명한 재질 여기 대입해보면 투명하죠 근데 엔더를 해보면 네 투명하지 않아요 자 이 말은 역시 오퍼시티는 네 연동이 되지 않는다 그쵸 이렇게 얘를 네 오퍼시티 그쵸 여기서 투명하게 보이는데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유리 재질을 만든 다음에 혹시나 오퍼시티를 사용하셨다면 네 그 재질들은 렌더 했을 때 빛이 투과가 되지 않거나 아예 투명하지 않은 형태로 표현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오퍼시티로 유리를 만드는 게 아니죠 이따 나중에 배우겠지만 오퍼시티 값으로 유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걸로 이건 이제 스케치업 상태에서만 오퍼시티로 만드는 거고 실제 유리는 여기 보면 리프렉트 라는 리프렉션 이라는 값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퍼시티 값은 일단은 네 100으로 놓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 놓을게요 100%로 자 이렇게 해서 이 기본적인 이 V-Ray 이 스케치업의 Material의 값과 V-Ray 값을 비교해 봤습니다 자 이거 외에 나머지들 그러니까 이 텍스처하고 컬러 외에 나머지들은 연동이 안 되고 당연히 이제 이 옵션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에 표현이 안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본적인 거 다시 또 볼게요 제너릭으로 가서 네 제너릭으로 가서 보면 네 여기서 텍스처 없애는 방법은 얘를 체크를 해 주거나 네 여기서 네 이걸 사용하지 않는 거면 되겠죠 자 컬러를 이렇게 이제 바꾸고 여기 보면 리플렉션이라는 값과 리플렉션 리플렉션은 반사예요 그래서 여기 리플렉션 컬러 검정색을 이렇게 해주면 광택이 납니다 그쵸? 광택이 나고 리플렉션의 그로스니스 값 1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0에 가까운 값으로 이제 바꾸면 0으로 바뀌면 이제 약간 이렇게 돼요 약간 뭐 벨벳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0 쓰는 일은 거의 없고 저같은 경우 0.7 정도 씁니다 0.7 약간 이제 러버 아니면 플라스틱 종류에서도 표면이 약간 이제 어떤 표면이 이제 매끄럽지 않으면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매끄러운 정도를 표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로 놓으면 가장 매끄러운 거의 이제 유리나 플라스틱이 아주 반짝거리는 플라스틱이 되는 거고 그 이하로 0.8 이런 식으로 낮추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0.5 이상으로 내리진 않아요 저같은 경우는 보시면 광택이 살짝 살아 있죠 어 이 리플렉션 값은 거의 모든 재질에 사용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저는 이 리플렉션 값을 조절할 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벽면이지만 벽면에도 이 리플렉션 값을 적용해 주면 약간 반사를 하면서 이런 재질들을 서로 반사를 해요 그러면서 약간 색깔이 풍성해지는 렌더가 나와요 물론 이제 그 모든 재질들은 조금씩 반사가 있습니다 모든 재질은 그래서 이런 값을 표현하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걸 사용하면 당연히 렌더가 좀 느려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는데 하여튼 이 리플렉션 값은 저는 거의 약한 상태로 이렇게 또는 이 컬러 값을 좀 낮춰서 살짝 이렇게 낮춰서라도 리플렉션을 많이 적용해 주는 편입니다 모든 재질들의 뭐 벽지도 약간의 광택이 있을 수 있고요 요즘 벽지들은 약간 표면에 뭐 이렇게 다양한 재질들을 넣다 보면 광택이 있을 수 있고 그 돌도 돌도 사람들이 많이 밟거나 막 이러면 거기 리플렉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리플렉션이 없는 재질이 거의 없어요 사실 종이도 마찬가지예요 조밍이도 코팅이 되어 있는 종이들도 많고요 대부분 플라스틱은 당연히 리플렉션 다 들어가고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재질들이 이 리플렉션 값이 있습니다 특히 인공물 인공물은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리플렉션의 이 이 수치 거의 0.5 여기서부터는 한번 정도 이렇게 재질을 해주면 이렇게 바닥이라던가 가까이 있는 벽 같은 경우에 표현들 멀리서도 마찬가지인게 이 빛이 들어왔을 때 광택이 맺히려면 이런 식으로 반사를 주는 게 좋아요 반사를 그걸 안 주면 여기가 종이 붙여 종이 붙여 놓은 것처럼 되게 이상해져요 반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잘 생각해 주시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사에서 여기 0.5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다시 1로 바꿀게요 여기 프레스넬 이라는 옵션을 우리가 컸다 켰다 할 텐데 이 프레스넬 이라는 건 이게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체크 해제가 되면 완전히 거울이 돼요 여기는 지금 레드지만 반사가 되기 때문에 완전 반사를 해요 자기 스스로 완전 반사라면 당연히 크롬 느낌이 나겠죠 색깔 자기 색깔이 없으니까 랜더에 보면 반사를 하는 거울이 됐어요 그래서 거울을 만들고 싶으면 거울을 만들고 싶으면 이 프레스넬 이라는 얘를 체크 해제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프레스넬을 켜고 체크를 하고 체크를 하고 원래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죠 리플렉션 IOR 수치라는 것을 체크를 해보면 1.6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제가 3이라고 이렇게 높여 놓으면 반사가 더 약간 크롬에 가깝게 반사가 돼요 그래서 랜더를 해도 기본적으로 반사가 더 잘 돼요 잘 됐는데 이 반사는 그 표면에 매끄러움으로 반사되는 거 이상의 그 반사 그 를 가지고 있어서 표면에 매끄러움으로 반사가 되면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 또는 어떤 물체를 아주 매끄럽게 표면을 다져 놓으면 이렇게 문질러 놓다고 하면 되나요 사포로 한 다음에 아주 그냥 광택까지 주면 그 반사의 느낌 은 1.6이 되는 거고 6이 되는 거고 이거보다 더 반사를 주려면 이제 이렇게 3 또는 여기서 뭐 6 이렇게 해버리면 약간 크롬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뭐 펄 재질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얘를 여기서 얘를 0.8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크롬 느낌 나면서 약간 펄 재질 요즘에 많이 쓰지 않는 재질이죠 알루미늄 같은 컬러 이제 알루미늄 이런 느낌 나죠 네 이렇게 근데 보시는 알겠지만 이렇게 반사 재질을 쓰면 실제로 여기서 봤던 느낌하고 여기 렌더되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만 보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 값 여기를 좀 잘 보면서 바꿔야겠죠 왜냐하면 반사가 왜 다르냐면 얘는 지금 반사가 위에 지금 천정 같은 게 있고 약간 이렇게 프레임 같은 게 보이죠 근데 얘는 이거랑 얘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에 반사되는 프레임들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여기 값 보다 이 값이 이걸 보고 판단을 해야지 여기는 지금 현재 다른 배경에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값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값 조절하는 거 리플렉션 아이올 수치 프레즈낼 한꺼번에 같이 좀 알아봤습니다 기본은 프레즈낼 체크되어 있는 형태고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 이 수치 이 수치 이렇게 조절해서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투명 재질인데 음 투명한 재질을 보려면 씬 2번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투명은 이제 렌더 속도로 봤을 때 투명 재질이 들어가면 조금 오래 걸려요 아무래도 이제 반사들을 불절들을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만 한번 세팅해 볼게요 일단 글래스 00 이라고 돼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퍼스티 하고는 전혀 관계 없어요 그래서 렌더를 해보면 얘가 지금 흰색이잖아요 불투명하고 네 흰색이 불투명한데 지금 이렇게 렌더가 됐어요 네 현재 얘는 오퍼스티 네 볼게요 스포이더로 찍어 볼게요 자 얘는 지금 디폴트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글래스 0번을 이렇게 입혀주면 이렇게 투명해집니다 네 제가 조금 원래 입혀졌다고 생각했는데 재질을 입혔습니다 이렇게 렌더를 해 볼게요 네 투명한 재질이 지금 만들어졌죠 자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볼게요 표현을 한번 볼게요 우선 지금 얘가 제가 여기서 아까도 말했지만 오퍼스티 를 백으로 해놔도 백이 됐어요 백으로 해놔도 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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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는 네 아무 상관 없죠 네 네 확인을 했고 다시 네 5 정도 놓겠습니다 보기 편하게 네 자 글래스 0 0이라고 돼 있는 재질을 한번 볼게요 2 0 0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우선 우리가 새로 만들어 봐야겠죠 여기서 아 네 볼게요 여기 보면 리플렉션은 일단 100%로 줬어요 그쵸 왜냐하면 유리도 반사가 되니까 표면이 매끄럽잖아요 그리고 어 리플렉션 리플렉션이 다른 제너릭에 비해서 블랙이 블랙이 화이트로 돼 있어요 그쵸 여기 보시면 블랙이 화이트로 돼 있어요 자 이래서 이제 이게 유리 재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새로운 재질을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 제너릭을 눌러주고 제너릭 자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입혀 주겠습니다 자 렌더를 해보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 보면 리플렉션 리플렉션 컬러 이거를 화이트로 만들면 100% 100% 근데 지금 보면 얘를 화이트로 만들 때 어떻게 됐나요 여기가 투명해졌죠 자동으로 네 이제 유리가 나오네요 그쵸 근데 뭐가 없어요 투명해졌는데 반사가 없죠 얘에 비해서 얘는 반사가 이루어졌는데 얘는 반사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러면 리플렉션 값도 이렇게 높여 주시면 반사가 돼요 렌더를 보면 네 이렇게 반사까지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여기서 여기서 리플렉션 컬러를 조절을 했더니 자 보세요 불투명하게 만들었더니 여기 오퍼시티 값이 바뀌죠 여기서 100%로 만들었더니 10으로 이건 이제 자동화 된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를 위해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V레이에서 세팅을 해 준 게 여기 값을 조절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오퍼시티가 조절이 되면서 투명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오퍼시티를 조절한다고 얘 오퍼시티가 변하지 않아요 이 오퍼시티가 그런데 여기 있는 값을 조절한다고 해서 여기 변하지 않는데 여기 있는 값을 조절하면 리플렉션 컬러를 조절하면 여기 있는 오퍼시티 값이 변하죠 그래서 이 값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걸 조절했다고 해서 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이 값이 변했다고 해서 얘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쵸 얘를 한번 변형하기 시작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이 값이 변해도 얘가 따라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만들었을 때만 얘를 이렇게 변형을 해버리면 얘가 같이 변하는데 얘를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도 얘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 여기 있는 오퍼시티를 한 번도 안 만졌다는 전제하에 그때만 된다는 거 오퍼시티 100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놓고 다시 해도 안 변하죠 그래서 연동이 되긴 하지만 첫 번째 처음에만 연동이 된다 다시 보면은 크리에이트 만들어서 네 디폴트 크리에이트 만들어서 네 얘죠 리프렉션 반사 수치 됐죠 여기도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입혀주면 이렇게 처음에 만들었을 때만 그 다음에 반사도 주면 유리 네 이런 식으로 유리 재질을 만들 수 있고 유리 재질에서 조금 알아두시는 건 여기 보면 리프렉션 그로스니스 값이 있어요 여기 보면 리프렉션 그로스니스 값 밑에 바로 있는데 얘는 조금 더 내려와서 여기 자 이 리프렉션 그로스니스 값은 얘의 불투명도 그래서 약간 안쪽에 안개가 껴있는 뭐 재질들 있잖아요 그래서 0.5 해주면 이렇게 뿌연 재질이 돼요 그래서 렌더를 해보면 네 이렇게 렌더가 돼요 안쪽에 지금 있던 블럭들이 이렇게 뿌옇게 표현이 되죠 단 이 재질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렌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감안하시고 하셔야 돼요 이거를 막 여러 개를 겹쳐 놨다던가 이러면 렌더가 진짜 오래 걸립니다 네 그래서 거의 저는 시도를 안 해보고 있는데 뭐 요즘엔 좀 빨라졌을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되게 느렸어요 여기 가서 쭉 렌더되다가 여기 가서 붙기 시작하죠 근데 렌더가 되게 늦어요 여기는 나중에 이제 최종 렌더가 이게 다시 한번 올 때도 이 부분에서 렌더가 되게 늦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부분 표현들을 여기 이제 그로스니스 값을 봤고요 얘를 다시 1로 해 놓고 IOR 수치는 이게 굴절의 효과인데 IOR 수치를 1로 하면 그냥 투명해요 그쵸 그러면은 보시면 여기 굴절이 있잖아요 안에 이게 반사가 아니고 안쪽에 굴절이 있잖아요 돋보기 같은 효과 근데 렌덜 해보면 굴절이 없을 때 렌덜 해보면 아 얘가 아니죠 얘죠 네 여기 보면 지금 유리 없는 것처럼 표현되죠 네 저 IOR 수치는 그런 역할입니다 굴절의 효과 그래서 여기 수치를 더 높이면 높일수록 왜곡이 심해져요 돋보기 안쪽에 왜곡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좀 이상하네요 네 네 요거를 지금은 그로스니스 네 왜 굴절의 느낌은 그 어떤 투명한 오브젝트의 속성이랑 좀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물하고 그 다음에 뭐 유리하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하고 약간 뭐 이런 것들 다 굴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거의 우리는 네 이런 걸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네 반사 느낌을 네 뭐 나름 괜찮네요 네 유리에 뭔가 더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반사 느낌이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플렉션에 imr 수치까지 봤는데 이 정도면 아주 기본적인 렌더는 아셨다고 보면 되고요 이후 이제 과정에서 여기 맵핑을 하는 것들을 쓸 건데 맵핑을 하게 되면 이제 조금 다음 단계로 넘어 가면 될 것 같고요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재질의 속성들 표현되는 거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여기 까먹은 게 하나 있는데 여기 포그 컬러를 바꾸면 재질의 컬러가 유리의 컬러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와인 색깔 이런 거죠 근데 이 포그 컬러는 내가 이걸 선택했다고 해서 여기서 그대로 레드가 나온다기 보다는 선택하면 그 네 왜냐하면 이거는 두께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리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 놓고 렌더를 했을 때 네 요거는 이거는 그 얇은 유리 안에 들어가 있고 얘는 두껍잖아요 그래서 렌더를 해 보시면 서로 느낌의 차이가 좀 있어요 아 또 적용을 안 했네 얘를 이제 여기다가 적용을 해줘야겠죠 됐죠 그 다음에 뭐 해보면 얘는 완전 블랙에 가깝죠 네 얘는 네 이 색깔이 여기 얇은 데가 나오는데 이 끝에 가면 블랙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두꺼우니까 이 옆에 보이는 시각 시점에서 얘 보세요 얘는 완전 유리 기둥이거든요 안에가 비어 있지 않아요 솔리드 한 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유리를 네 이렇게 만들 수 있으려면 이제 네 이거는 이제 성형을 해야겠죠 네 근데 어쨌든 네 거의 새까맣게 보이죠 그래서 간혹 유리를 유리 재질을 이렇게 주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 유리 자체를 되게 두껍게 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유리를 두껍게 이 유리를 두껍게 해 놓으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블랙으로 표현돼요 네 비트 토가 거의 안 하죠 그래서 유리를 얇게 만드셔야 돼요 유리를 유리가 두께가 대부분 얼마나 뭐 일 집에서 대충 쓰는 거 5mm 미만이죠 대충 쓴다기보단 네 그리고 뭐 유리 도어 같은 거 해도 10cm 12mm 정도 네 그 정도 써요 그거 이하로 유리를 잡으셔야 돼요 유리를 두껍게 해 놓으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모델링 할 때 유의를 하셔야죠 네 이렇게 해서 어 유리 재질 네 포그까지 포그 컬러까지 봤습니다 네 그리고 유리 재질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이 바로 어 뭐냐면 네 그레스 재질로 다시 바꿀게요 네 현재 이제 유리 재질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금 여기 얘도 얘도 유리 거든요 렌더를 해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알파를 볼게요 알파를 봤더니 얘만 네모네 그쵸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 볼게요 한번 볼게요 얘가 유리 재질이 네 여기는 지금 유리가 없고 여기 유리가 있어요 여기 유리 얘랑 같은 재질이죠 어 여기 보면 디테일 메뉴 네 디테일 메뉴 이렇게 열어 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뭘 체크해 주면 좋으냐면 이 어 여기 어펙트 채널스 여기에서 올 채널스 라고 돼 있는 거를 네 올 채널스 네 칼라 플러스 알파 얘를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렌더를 해 보시면 아 아 네 이거 올 채널스 해 놓으면 돼요 네 이거 다시 멈추고 죄송합니다 이거 올 채널 해 주시면 돼요 올 채널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저기 올 채널이 체크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채널릭을 한 다음에 네 네 리플렉션 하고 디테일 메뉴를 보면은 네 칼라 온리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이제 이렇게 해 줘도 유리 만들어 주고 네 리플렉션 해 줘도 이 상태로 하면 여기가 투명해지지 않아요 자 얘네를 한번 해 볼게요 얘를 얘로 바꿔 보겠습니다 두 개를 렌더를 해 보면 이 얘기가 뭐냐면 나중에 배경을 합성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배경 유리 배경을 합성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유리를 만들어 주고 나면 그 얘는 지금 유리가 없는 부분이라서 알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배경을 합성할 때 이걸 이제 저장을 png로 하시면 저장을 png로 하면 이 부분이 투명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포토샵에서 여기서 뒤에서 하늘이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죠 그런데 유리 같은 부분은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돼 있어서 하얀색은 오브젝트가 있다는 뜻이고 이 png로 저장했을 때 이 부분은 불투명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현재는 지금 다 불투명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렌더가 다 되고 나면 렌더가 다 되고 나면 이 부분이 이제 투명하게 보일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 올 채널로 해 놨기 때문에 지금 보면 글래스 00은 올 채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글래스 00으로 해 놨잖아요 그래서 투명해질 거예요 V-Ray 렌더 처음에 이렇게 네모가 이렇게 쫙 지나갈 때는 알파가 안 보이다가 지금은 알파가 보이기 시작하죠 렌더를 이렇게 보시면 유리가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알파 채널에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얘를 저장을 해서 저장을 해서 png로 저장을 하시면 포토샵에서 이 부분이 투명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투명하죠 그래서 레이어를 여기다가 이제 하늘 배경이다던가 이런 것들을 만약에 넣으셔도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는 이런 반사나 이런 반사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렌더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해보시면 좀 이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아예 배경에 넣어놓고 렌더를 하시거나 그러시지 않는 이상 배경을 png로 바꾸는 게 한계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재질 기본에 대해서는 좀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맵핑을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